안 잊으실거죠? 네 네, 레이디비 다음주에 비가 안오게 되면 저희도 이 자리에서 하게 되니까요 네, 많이 많이 보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공지는 레이디비 인스타그램에 나올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찾아봐주실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갑작스럽게 공지했는데도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구요 네, 저희 레이디비 멤버들 많이 궁금하시면 레이디비 인스타그램도 개인 계정 나와있으니까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구요 호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더패스트 레이디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멤버들하고 이제 사진을 찍고 싶으시다면 저희 멤버들 이제 앰프와 징거리가 끝나고 옆으로 빠질거에요 네, 그때 사진 한번 찍어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구요 저희 멤버들 정리할 때 동안은 이제 살짝 방해가 되고 이제 시간이 갈래가 될 수 있으니까요 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은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봬요 좋은 영상은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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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